에이 그래서 예빈이가 뭐를 하기로 했냐 하면은 vm 이었네요 공진복합 1 4 5 으 으 테스트라 매치이 없네 반복 횟수로 많은데 이렇게 에이 또 보겠습니다 예시 으 그래서 물어는 뭐죠 아타 파스 좀 어떻게 쓰면 되죠 으 으 잠깐만 뭐라고 5 5 5 5 5 우선에 맡겼음 t 하고 그럼 으 으 으 아예 오티 그 다음 뭐 으 으 요하고 있어야 하고 에스 하고 기아 이렇게 어 오티 서스 트 오트서스트가 맞는거에요? 선생님 생각에는 옥터퍼스인거 같은데 몇가지 소리가 뭐에요? 악터 제가 악 터 퍼스 쓰는 연습은 안했나봐요? 쓰는 연습도 해야죠 옥터퍼스죠 옥터퍼스 그 다음에 달은 moon 어떻게 쓰면 되죠? m o o n moon 그 다음에 돼지는 pig 어떻게 쓰면 되죠? e r g 먹지 않지? pig 그 다음에 그물은 net 쓰는 방법은 l e t net 하면 되겠구요 엄마는 mom 쓰는 방법은 m o mom 그 다음에 코는 nose nose 틀린거 같은데요 nose nose 이렇게 써야죠 ok 쓰는 연습도 해야해요 nose ok 그 다음에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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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t pot pot nem neck n 하고 c 하고 k 하고 틀린거 같은데 neck ok neck이 아니고 neck이죠 neck ok ok 그래서 n e c k죠 n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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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우유는 milk 엥 엥 엥 k ok 문다볼까요 milk milk ok omelet은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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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야죠 omelet ok 그럼 ostrich ostrich 될까요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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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레스 아스트레스 아스트리치죠 아스트 까진 좋고요 아스트리치 오케이 이비니스는 6번 오케이 그 다음에 펜은 펜은 P하고 E하고 펜하고 E하고 N이 아니고 P하고 E하고 N 오케이 그래서 음 아 코 틀렸었죠 그래서 코는 N하고 O하고 E하고 E하고 S하고 E하고 뭐 어떻게 할까 다시 N하고 O하고 S하고 E하고 No 왜 뜬금없이 A를 왜 불러냈어 오케이 문어는 음 모르겠어요 음 옥터 옥터 퍼스죠 OCTOPUS OCTOPUS가 아니고 OCTOPUS 뭐 OCTOPUS 이렇게 하면 안 돼 옥터 퍼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비니 좀 쓰기 숙제를 좀 해야되겠는데 OCTOPUS 네 오케 말이 틀리는데 옥터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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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고 N은 K O O O O O 아 A로 바꾼다 뭐 어떻게 할까 어 A 2조 다음 오케이 어 Frei도 오시구요 감사합니다.